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구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굳이 구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조카이긴 하지만 자기 생명도 그렇게 위험한데 굳이 조카인 롯을 구해준 그 이유는 롯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때문이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긍휼, 사랑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도 아닌데 꼭 그래야 하는 의무도 없지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의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매력이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이나 돈보다 또 사람들의 사랑과 명예,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실 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쩌고 하는 이런 설교는 다 소용없는 소리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기도하는 방법이나 좀 가르쳐 주시오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지나 좀 말해 주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데 그게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난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다니 그게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사실 설명할 수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봐야 깨달아지는 것이어서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도 또 교회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온 것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만족을 누리며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어떤 작은 즐거움이나 금방 사라져버릴 그런 만족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어떤 쾌락이나 다른 것들 주실 수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말고 그걸 가지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도 않죠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널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 그리고 오늘 제목은 널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셨어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 사랑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원약을 맺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에게 큰 상급을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경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 수 있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나에겐 아직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옛날에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내게는 아직 자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으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자선을 많게 해주시겠다 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는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빈말뿐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왜 모르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빈말처럼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예배도 이 정도면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일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능력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늘 지는 것만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혼내고 꾸중하고 책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응하신 방법이 조금 뜻밖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는 나이도 많고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내 종을 그냥 양자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 아들을 많이 낳게 하면 자손을 번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다시 한 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늘 분명하고 더 확실한 증거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약속보다는 기록을 남겨놓게 되고 증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신다거나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방법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한 번 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심하는 우리에게 또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요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성경 말씀, 기도할 때도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약속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의 말씀만 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그 순간은 확실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건 변하고 약해집니다 환상, 여러분 변합니다 종이에 쓴 기록도 달라집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수 없는 말처럼 느껴지고 우리에겐 반복적인 그냥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계속 말씀만 주시는가? 그것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신념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 손에 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삶을 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험은요 무모하고 막연한 게임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중요한 장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것들을 둘로 쪼개어 놨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쪼갠 고기를 둘로 갈라서 마주보게 하죠 고대 근동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일들을 흔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국가나 개인 간의 어떤 약속을 맺을 때 어떤 문서에 서명하고 일종의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마리 혹은 여러 마리의 동물들을 죽여서 이등분을 하는 거예요 쪼개 놓고 양쪽으로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계약을 체결한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만일 이 계약에 서명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의식에서 짐승들이 저렇게 죽은 것처럼 죽음의 저주를 당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나도 이렇게 쪼개어 죽여도 괜찮다 반드시 지키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설명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훗날 400년의 이야기를 알려주신 건데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잠들어 있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쩌면 이건 아브라함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어떤 환상을 체험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특이한 것은 그 약속을 한 이후에 계약 쌍방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은 없고 횃불만 지나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겠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만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물음에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실 것을 뭐로 믿을 수 있습니까 내겐 지금 아들 하나가 없는데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답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거다 만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내 생명을 여기에 걸게 난 반드시 지킬 거야 너는 생명 안 걸어도 돼 내가 생명을 걸을게 라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보정을 서신 겁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난한 땅 반드시 다 줄 거다 자손의 약속 지킬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거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통 약속을 이렇게 보증하기 위해 더 큰 사람의 이름에 맹세하는 거잖아요 부모님 이름에 걸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기도 하고 나보다 큰 존재의 뭐를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걸 게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나를 걸을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진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건 변함이 없고 영원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 그 말씀 안에 이미 증거가 들어 있어요 약속이 곧 증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위해 생명을 거셨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애초에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증거를 받고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취소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진작에 멸망당했거나 하나님의 약속임이 다 예전에 날려버리고 말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갈라진 재물의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지만 나는 이 약속에 모든 것을 걸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담겨있는 절대적인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속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벼랑 끝에서 찾아내신 궁여지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할게 라는 그 약속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진짜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도울 거라는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증거를 요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손바닥에 지워지지 않는 못자국이 증거고 우리가 받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이 증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증거고 늘 실패하고 깨어지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증거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증거를 분명하게 믿음으로써 정말 약속을 성취하든지 이런 증거로는 부족해 더 많은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살든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바라견들이 청년들과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손의 축복 둘째는 땅의 축복 셋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에는 어떤 증거도 없었고요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한 명의 자손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지금까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생활을 하긴 했지만 갖고 있는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건 그냥 그런대로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약속들은 그저 약속일 뿐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한 이유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있습니까 가진 땅이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약속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건 증거가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 아니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이게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할 때 다시 세 가지를 좀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먼저는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는 제발 말라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까 우린 연약하고 태생적으로 의심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포기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약간 아쉬워하거나 약간은 불만 섞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뭘 주실 수 있어요 아들도 없으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 양자로 삼을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아브라함은 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약속을 믿기를 바라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속도가 너무 늦어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시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증거로 사멸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증거가 없었어요 아들도 땅 한 조각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또 한 번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재물 사이로 지나간 횃불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라고 했던 별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뿐인 약속 재물 사이로 지나간 횃불 여러분 그게 약속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거 보시면 약속의 증거다라고 분명히 믿을 수 있겠어요? 저건 약속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증거는 아니잖아요 내 손에 얻은 것도 아닌데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것들을 다 이 약속의 증거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지금 내게 주신 이 말씀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더 확실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증거로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그리고 모든 현상은 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받았던 신년 말씀 카드 있잖아요 다 뽑았죠 안 들어 있으면 섭섭해서 내 거 없어요 라고 찾아와서 받아가셨잖아요 그 말씀 외우고 계시는 분 없잖아요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생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왜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있지 못하죠 그 말씀 카드 다 어디 갔어요 집에 잘 모셔뒀습니까 인스타에 한번 올리거나 성경에 꽂고 다니고 끝이라면 그건 진짜 추억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걸 증거로 삼으면 그게 내게 주신 약속이 되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이 예배 맨날 비슷한 얘기하는 설교 성경통독 때 읽는 성경말씀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사람과 그것이 증거라고 믿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의 모습이라고 인정받을까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증거다 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든 것을 다 지나쳐버리는 사람 중에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눈엔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제가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증거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수많은 증거들을 다 지나치고 있을 뿐이에요 내 친구의 이야기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오늘 만난 버스의 광고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오늘 성경 말씀도 찬양도 다 증거로 받고자 하면 다 증거지 그런데 그걸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쳐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타는 횃불 사이로 지나간 횃불 아니지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간 횃불 그것도 그냥 지나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니까 귀에 보이는 거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 아 그래요? 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이 뭐 수천 개면 어떻고 수만 개면 어때 나와 아무 상관없지 그러나 단 두 개의 별을 받더라도 아 주님 그렇군요 라고 믿음으로 받으면 증거가 되는 거지 증거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린 증거를 다 놓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끝으로 기억할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자손이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한 것들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학벌이 좋고 돈이 많아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냥 성취되었던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거기엔 우리의 수고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우리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난주에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기둥과 같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몸을 기댈 수 있고 길을 모를 때에는 우리의 길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어떤 비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의 인생 모토가 될 수도 있고요 삶의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는 것을 결국에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나 환경의 변화에 눈길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꿈꾸는 희망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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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